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공급망 교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뉴욕 연은에서 올 초에 뭘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압박지수입니다. 하도 이제 공급망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플레이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달 나오거든요. 매달 초에 나옵니다. 사용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표는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BDR, 철광석, 석탄, 공무유등, 원자재 운반 운임지수 하고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넣고요. 그리고 항공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국들의 구매 관리자 지수 중에서 배송시간 주문장구 구매 재고 이거를 넣어가지고서 버무려서 발표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면 9월 이제 결과까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많이 압박 받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시기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내려와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이나 아니면 해상 운임이 많이 내려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안 하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눈에 보시기에는 뉴욕 연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료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해운 쪽을 봤었을 때 내년에 이게 이제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우리가 이제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도 봐야 되니까 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내년도에 컨테이너 수요보다 공급이 올해도 많았고 내년에도 더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 격차가 꽤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좀 우려가 된다 라는 게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벌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요. 아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해 가지고서 공급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조금 역전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탱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계속해 가지고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수요보다 좀 낮은 그래서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LN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상황을 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는 공급이 수요보다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건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쪽에서 아마도 조금 또 가격이 내려가는 뭐 그렇다고 엄청 또 이제 여기서 60% 이상 빠졌는데 더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제가 해운 쪽이나 이런 거 자료를 볼 때에는 또 이쪽에 이제 자료를 또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제 Q&A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umen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정화가 될지 마세요. 오늘 질문은 댓글에 이 상체를 참고를 받아볼게요. 오늘izar 수 있게끔은 질문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트레이닝은 세게끔 하 porta. 저는 구독자 선생님께선 죄송합니다. 제 질문자 선생님께선 어떠하며는 오늘 본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는 또 세계에서의 질문을 해Production을 해야됩니다. 세게 acompañ을 해야됩니다.